하루에는 투어로세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든다. 몽골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나담 축제는 몽골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국민 행사라 카는데 오차리만 봐도 딱 알갔구만. 수백 년 전 가축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된 축제는 오랜 세월을 지나 이어져 왔다는데 말 경기를 필두로 실어 활쏘기까지 세 가지 전통 스포츠가 주요 행사다. 가정에서도 활쏘기는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경기. 덕분에 이곳에선 여느 운동시험과 다른 이색적인 광경도 볼 수 있다. 어르신이 좋은 비율이 많아. 모두가 즐길 수 있기에 더욱 친화적인 대회. 나이 선결 상관없이 70여 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많이 쏘아 맞히는 자가 경기의 승대다. 이곳에도 또 다른 경기가 한창이구만. 이게 바로 몽골의 전통 시름.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경기의 규칙은 우리나라 시름과 유사하지만. 이 경기 복장. 이거 좀 낯사스럽다. 남자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 가능한 복장을 한다는 건데. 이렇게 시름에서 우승한다는 큰 영예를 얻는답니다.